딱 한 가지만 없고 나머지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없어요 이게 뭘까요? 딱 하나! 고런 하나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달이 떠 있는 날 소라를 잡으러 왔는데 낙지를 잡을까요? 낙지를 오늘 소라를 말 잡으시니까 낙지가 수온이 아직 안 떨어져서 낙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낙지를 오늘 잡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 빠지는 이런데 물가에 다니면서 낙지 좀 볼게요 있는지 소라도 있으면 소라도 죽고 오늘은 주 콘텐츠 대상이 낙지예요 낙지가 지금 올해는 상당히 늦어서 안 나오고 있어요 낙지는 안 보이고요 소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소라를 하나, 뻘 속에 숨어있는 소라, 좋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아직까지 소라가 다 좋네요 아직 소라가 있네 일단 소라부터 시작하네 낙지를 봐야 되는데 소라부터 시작하네요 너든지 주는대로 우리 콘텐츠 원래 산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딱 와서 낙지 잡으러 와서 소라가 많으면 소라 잡는 거지 뭐 소라, 소라 있으면 소라 잡고 낙지 있으면 낙지 잡고 네 꽃게 있으면 꽃게 잡고 그래도 자기는 낙지 복이 있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반중옥 사이즈 아내가 잡아놨어요 아우 크다 야 그래도 그래도 뭐 이정동은 그치? 그냥 작은 건 아니야 아우 좋네 뭐 이정동은 애들이 월동준비 들어가나봐 잘했어 짠 어? 커? 예 그래도 뭐 반주먹 예 여기서 여기서는 큰 거죠 예 낙지 잡기 전에 소라 한 개 획득 너무 이끼가 많이 꼈어 근데 예? 이끼가 많이 꼈어 어 그래요? 이끼가 많이 꼈으면 껍데기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에이 이거 껍데기인 거 같아 이끼 많이 꼬면 껍데기에요 100% 에이 이건 내가 봐도 껍데기야? 예 이건 내가 봐도 100% 껍데기야 그래? 에이 대박 그러네 껍데기잖아 얌전히 있더라 어떤지 예 얌전히 있어 소라 그러면 얌전히 있지 그러면 아니 얌전히 있더라고 애가 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애가 소라도 숨 쉬어 그러니까 애가 기절했나봐 얌전한 소라 응 아 어쩐지 다 속옷이 있더라고 예 다 속옷이 숨어있어서 다 찾어 다 찾어 어디 거기 야 그거를 거기가 숨어있어서 이렇게니까 다른 사람도 못찾지 그 다른 사람도 못찾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봐 다른 사람이 못찾은 거 내가 이렇게 숨어 있으니 못찾지 아이고 참 너는 꼭꼭 좋아 그죠 응 다 이러네 똑같네 사이즈가 다 그래 좋네 사이즈는 잘되는 않고 그냥 딱 좋은 사이즈 아 뭐 만족해요 이 정도면 예 좋습니다 아 근데 낙지가 안보이네 예? 여기도 있다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흐렵지가 않지 낙지 저기 소라 응 중소라 중소라 중소라가 아니네 이것도 아 그래서 중소라지 뭐 중소라지 예 좋아요 잘 안보여 예 어디요 여기 아 여기서도 아니 여기서 저 멀리 있는게 저거 보인다고? 어 딱 보이잖아 어 야 역시 천리 아니야 완전 어이구야 600만불 사나이네 돌아가고자 나 가져가시오 하고 있잖아 아이고 아봐 진짜 크네 응 그럼 크다 그치 그치 크네 이건 진짜 크니까 보이는 거지 아 그렇지 작으면 안보이지 이봐요 응 커요 커 커 자긴 저쪽 라인 한번 훑어봅 아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 네 말 들어야지 잡은 사람 말 들어야지요 말한대로 혼나요 찌다는 줄 알았잖아 그런게 아이고 크다 야 우우 꾸작물을 듬뿍 쓰고 있네 예 꾸작물 너희 세수 안 했지 여보 얘 좀 세수 좀 시켜줘 아이고 목욕재개를 시키시오 예 목욕재개 해 이 새끼 그냥 아주 돌멩이는 큰 것도 물고 있네 또 아이고 크네 애들이 떠내려갈까봐 예 주먹이네 아 떠내려갈까봐 어 아주 뭐 자기보다 더 큰 걸 물고 있네 아 꾸들고 있지 이건 큰데요 그죠 낙지가 있을만한데 없네 낙지가 안나와요 잡아봐 잡아봐 그리로 가요 아 거기 아 아 이건 방생력 아 그건 그대로 놔봐 이건 그냥 계속 차르라고 이건 그대로 먹으라고 하고 너만 너만 나랑 집에 가자 국물 아 국물 여기도 있잖아요 얘 감춰놔야 되는데 여보 여기도 있잖아요 네 흙으로 감춰놓고 어디 여기 이건 크다 오 이거는 짜이도 괜찮다 어이구 이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여기 있다 이거 어디 있네 얘는 움직이네 어이짜 얼짜 얼짜 여걸 짜야 여보 어딨어 아 이건 손자 예 그죠 손자는 저기 있고 예 넌 할아버지만 내 될것 같게 저번에도 이런 데 이런데 척하고 있으면 좋지 여기도 하나 있다 소라만 쩍하고 있네 아 소라는 왜 소라만 쩍하고 보여요 이거 잡아 봐요 이 아니 소라만 소라만 쩍하고 보여요 오이씨 뭘 저보다 더 큰 걸 물고 있네 어 소라만 소라만 있어. 소라는 다 커. 그래도 따위가 적고. 꽃게. 꽃게. 작아, 작아. 작은 꽃게. 여보. 저 앞에도 있어. 앞에도 있어. 꽃게. 어디갔어? 작아. 꽃게가 있으니 낚지가 있나. 소라맞아요? 소라네. 물속에서 소라 하나 잡았어요. 인솔아. 여기는 껍데기인 줄 알았더니 살아있습니다. 꽃게 봐. 이건 쓸만하다. 이건 쓸만해. 그러네. 여기서 딱 숨어있네. 어묵한 곳에서. 숨어있어. 여기도 있다. 이건 작아. 이건 작아. 낚지 꽝. 낚지 꽝. 빨리 와봐. 뛰어와봐. 어떤 마리. 이거 이거. 이건 크네. 큰거만 잡자. 이건 크다. 저기도 있고. 앞에도 있고. 빨리 와봐. 여기도 있잖아. 여기. 크다. 이건 시장이다. 좋아요. 됐어. 이거 진짜 크다.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저기를 놓고. 여기다. 그렇지. 이야. 크다. 이거 크지? 이거 크지? 이봐. 어메어메. 많다 많아. 이러면 저거. 진짜. 여기. 여기. 어후. 뽁개가 많아. 야. 작아. 작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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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뽁개가 넘쳤어. 예. 예? 넘쳤어. 넘쳤어요? 이렇게 강간이. 물이 줄줄 흐르는데. 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철수하는 길에. 이렇게. 물이 줄줄 흐르는 데서. 샤워하고 있어요. 어우. 크잖아. 사이즈 괜찮아요. 그죠? 네. 사이즈 괜찮네요. 진짜. 아. 막판에 또 한 마리 주네요. 이제 가을 낙지를 좀 보려고 나왔는데. 가을 낙지가 한 마리 없어요. 그래서 살랑이 묘께보고요. 네. 소라는 좀 있는데. 이제 소라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소라도. 이제. 소라도. 이제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서서히 안 보이기 시작해요. 또 뜻하지 않게 또 꽃게는 또 늦게까지. 좀 보여주고요. 꽃게가 보여주니까 낙지가 없어요. 네. 이번 물때. 까지는 아직 낙지는 없어요. 다음 물때. 뭐. 기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쇼곡히 잘 눌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